위나라 초대 황제 조비는 187년부터 226년까지 39세 사망, 재위는 220년부터 226년까지 33세 즉위, 6년간 통치, 후한 헌재의 선양을 받는다. 조비는 행동이 가볍고 감정표현 자제를 못한다. 조조의 아들은 25명인데 장남인 조항은 197년 장수와의 전투 중 전사한다. 차남 조삭은 일직 병사하고 삼남인 조비가 황태자가 된다. 17세 원소와의 전투 중 원소의 아들 원희의 아내 견실을 약탈하고 아내로 삼는다. 그들의 아들이 바로 위나라 이대 황제 조에다. 24세 부승상이 된다. 조조는 오남인 조식을 총애한다. 30세 조조가 위왕이 되고 조비는 황태자가 된다. 220년 33세 조조가 사망한다. 조비는 황제로 즉위하면서 수도를 허창해서 낙양으로 이전한다. 내치에 집중하고 제도 확립, 민생안정, 유학부흥, 구율사면, 감세 등에 집중한다. 조비는 가혹한 법률과 강제이주 등으로 백성의 원성을 산다. 백성의 딸이나 유부녀를 빼앗아 병사들에게 준다. 일반 여성을 강제로 다른 남자에게 결혼시키는 지방관리가 많아진다. 이릉 대전에서 오나라가 승리하자 손권은 태자를 인질로 보내기를 거부한다. 조비의 대군이 손권을 공격하나 별 성과가 없다. 조에 때 제갈량의 북벌과 오나라의 협공으로 위나라는 고생한다. 조비는 주색을 밝히다가 40세 사망한다. 사사로운 원한이 있으면 육친이라도 용서 못하는 비인간적이다. 경쟁자인 오남 조식의 측근 3족을 멸하고 조식은 엄마인 변태후의 만류로 죽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보내 철저한 감시 속에 시골에서 쓸쓸히 죽게 한다. 조창도 같은 운명을 당하고 조강지처인 견황훈은 질투가 심하다고 사사한다. 부친 조조의 상중에도 사냥을 다니고 3년상 기간에도 고향에서 폐륜적 행동을 한다. 조조에 대한 제사도 평민식으로 해버린다. 사냥광이다. 천부적인 문학적 재능은 이스나 도량이 작고 마음 씀씀이가 공평하지 못하다. 도의를 안 지키고 덕망이 없으니 고대의 현군과는 거리가 먼 인간이다.